자 이제 제품들 열전은 여기까지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워터 F였던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소니가 모빌리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름이 소니 모빌리티에요 뭐 약간 펑크색자 뭐 이런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소니가 작년 CES을 때 이제 자동차 컨셉을 내놨어요 이제 비전 S 뭐시기 나왔었는데 프로토타이비를 내놨었는데 그때는 아 우리가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떨까 싶어서 그냥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임해볼까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 S2? 라고 하죠 비전 S021입니다 왜 0, 왜 02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SUV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비전 S는 이제 세단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알려진 건 없고요 그 얘네들이 실제로 뭘 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계속해서 컨셉을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작년 동안 뭐 이따금씩 영상이 나오긴 했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소니가 실제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더라 그 전기차 그때 비전 S 만드는 걸 계속 뭐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더라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뭐 또 두 번째 프로토타입 나오고 뭐 이제 계속 또 뭔가를 하려는 조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소니의 전기차 어떨 것 같은 거예요? 보험만 팔다가 너무 심심했나? 어... PS5랑... 참고로 소니는 보험도 팝니다 일본 내에서만 팔아요 참고로 미국에서... 아 미국이래 일본 내에서 꽤나 큰 금융회사고요 예전에 소니 전자 부분이 긍긍할 때는 이제 소니가 소니 목에 살린 게 보험이었고요 지금도 맞죠 지금도 보험은 꽤 크고 뭐 아무튼 이게 뭐 업계 뭐 전문가 뭐 유튜브 이런 분들은 얘기하기로는 전기차 회... 전... 전자회사가 차량을 만드는 거 전기차를 만드는 게 어렵냐 아니면은 전기... 전자제품 잘 못 만들던 기존의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어렵냐라고 물으면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확답을 하기가 어렵대요 뭐 서로 다 어려운 게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들은 소프트웨어가 아주 별로죠 뭐 당장 테슬라 같은 회사랑 다른 회사 다 소프트웨어 부분 전자장비 쪽 비교하면은 예...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... 테슬라는 운전하기가 예를 들어... 운전하는... 뭐죠? 차량 주행감이 아주 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히 서스펜션이 그렇게 거지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안 타봐서 뭐... 모르겠네요 이때 블루님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주실 분이 뭐 좀 단단... 단단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단단한 게...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단단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단한 것 중에서도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단한 차들이 있잖아요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근데 테슬라는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단단하다고? 그냥 못 만든 단단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타봐서 모릅니다 그 정도였나? 예전에 모델 3 타봤을 때 하여튼 이게 모델 S랑 X는 그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데 이제 3랑 Y는 일반 코일 서스펜션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팅값... 이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서스펜션 왜냐면 그만큼 셰시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만들면은 그리고 또 롤 이런 것도 물론 차량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덜하긴 한데 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렁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아무튼 이쪽 전자 장비 이쪽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 기술 기업들이 차량을 만들면 이런 현가장치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장치에서 애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어렵냐라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저도 동의를 해요 사실 소니가 차량에 들어가는 장비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들 다 만들 줄 알거든요 어지간한 것들은 카메라 센서 있지 LED 같은 거 뭐 해봤지 얘네들 영상 장비 한두 번 만들본 회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소니가 애초에 영상 음향 잘하는 회사니까 안에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은 아주 제대로겠죠 안에 들어간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거 얘네들 스마트폰 만들 줄 알거든요 물론 이상한 것만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저리가 되었지만 아무튼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적어도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차를 만들려고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테슬라처럼 과연 기계적인 부분들도 얘네들이 잘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양산이 문제죠 그렇죠 양산도 만만치 않은 문제 대량 양산을 하는 거는 내연기관 차들의 확실한 강점이고 그거는 뭐 누구나 더 부정할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일반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찍어내듯이 찍어내면 이제 단차가 아주 심각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 마냥 아 얘 얘 비닝해야 뭐 배드나서 비닝해야겠네 그런 거 못하잖아요 차가 배드나면은 뭐 전체를 갖다 버려야지 아니 그렇지 프레임에 결함이 생기면 이제 한쪽에 크랙이 나면 이제 그거는 버려야지 그걸 비닝을 하면 안 되지 무서운 상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단차 하나 없는 건 단차 없는 건 프로 단차 있는 건 맥스 단차 있는 건 프로 이럴 수 높단 말이야 차는 소니가 만들고 싶어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데 잘 만들지는 모르겠고 진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소니가 확실히 있는 거는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보험에서 본 돈 여기 박으면 돼요 하고 싶으면 잘할 거냐는 또 딴 문제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아 이 차에서 이제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 무료 소니 뮤직 음악 무료 소니 플러스 아 그리고 소니 케어 우리는 보험 파니까 저희 차 쓰시면 보험료 할인해드립니다 야야야야야야야 1번 한정 어 1번 한정 자 그다음은 저 이거는 티터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 요구요 그 CES에서 사실 뭐 이거는 CES에서 발표된 거는 아니고 원래 이제 많이 발표돼 있던 상태였죠.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하이퍼루프 지하에 땅코를 파놔서 이거는 하이퍼루프는 아니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. 이건 또 테슬라가 아니고 보어링 컴페니에서 하는 걸 거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거의 시제품이라고 해야 하나요? 체험판? 체험판 느낌으로 이제 CES 현장에서 이제 전시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루프를 만들어놨대요. 사람들이 일정한 스테이션에 가서 모델 Y를 탑승하면 모델 Y에서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있고요. 목적지가 어딥니까 물어보고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. 라고 하면 그쪽으로 루프로 진입을 해서 해당 스테이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행을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갔던 사람들이 계속 인증샷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아졌겠죠.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고 아마 이 교통체증이 발생한 지점은 거의 끝일 거예요. 끝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이고 나갔다 하니까 대기가 생기면서 줄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관리가 뭐 이제 운행 대수 관리 같은 것도 너무 자신을 했던 건지 관리를 안 한 탓도 있을 거고 아마 배차 간격을 조종 안 한 탓도 있을 텐데 그렇겠죠. 결국에는 끝에서 줄을 서서 이제 교통체증에 천천히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게 교통체증을 해결하자고 만든 건데 그렇죠. 교통체증을 또 네. 그리고 뭐 실제로 안에서 뭐 50 64km 그러니까 시속 54km 달렸다고 하고요. 뭐 이제 기사가 안내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뭐 이제 뭐 실제 운영에 대해서 뭐 소방당국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신고를 했대요. 그 내용 따르면은 뭐 불이 났으면은 기사들은 이제 불이 날 경우에는 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다음 다음 스테이션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교육을 했고 만약에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갈 수 없으면 후진을 하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. 후진아 뒤에서 차 있으면 걔도 후진해야 되는 아 그래요. 줄줄이 후진 그렇죠. 니너 니너 니 그거 언제적이야? 요즘 차 안 하던데 그리고 이제 뭐 소방 소방 소방서에서 이제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뭐 소방 트럭이 진입은 못하고요. 카트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.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진입 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루프 안에는 그 배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연기를 한 곳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. 뭐 그 터널 그건 이제 터널 만들 때 원오 원이긴 하죠. 네. 기본 한쪽으로 한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롤을 만들어줬다고 하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차량은 부딪힌다고 해서 배터리가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. 라고 명시를 해놨다고 합니다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그게 진짜 하여튼 네. 물론 이제 인텔 애들은 나오면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생각만 하고 제가 지금 노트북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에 안 살 것 같고 응. 기대는 돼요. 얘들은 신형 CPU들 AMD 인텔 얘들은 얘들은 베이퍼웨어는 아닐 테니까 물론 물량을 구할 수 있냐 만약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실존할 거고요. 응. 나머지는 좀 베이퍼가 많죠. 네. 얘는 대놓고 베이퍼처럼 생겼고 로레알 저거는 사람들이 사서 써보고 아 비용사가 돈 받는 이유가 있구나 아마 깨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셀프염색은 많이들 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서 그렇지 샴푸형으로 샴푸형으로 하는 것도 뭐 굳이 저걸 쓸까 싶긴 한데 응. 책상에다 컴퓨터를 넣었습니다. 이거는 일단 프로토타입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. 얘는 대놓고 베이퍼 이고 근데 책상에 커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커피 없으면 재수 없으면 책상이 다 죽겠죠? 오마이갓 아니면 그 모듈만 죽나? 그 모듈만 죽으면 다행인데 네. 다 같이 죽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커피 안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.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택용으로 좋을 것 같다가 재택용으로는 최악이네. 커피 업하니까 이제 그 모듈 전부 다 꺼져 그 모든 모졸조리 그냥 그 위에다가 장패드 그 거대한 장패드 하나 장패드 쓰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. 다 가려지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어쩌겠어요. 안전을 위해서 사지 마세요. 그래요. 사지 말고 여기서 안 살 거 제일 쓰레기 같은 걸 고르면 되나요? 그냥 흥미 있는 거 흥미 있는 거 재갈 그래요. 왜? 진짜 왜 줘? 아 그런 흥미였어? 도대체 이거는 그 그 짤 있잖아요. 도대체 무슨 약을 했길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약을 많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건 좀 아니다. 그런 생각이 들고 음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벨 그 XPS 13 플러스 얘는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생각보다 편할 수 있어. 기대치를 많이 낮추면 편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생각보다 ESC를 많이 누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긴 하거든요. ESC 없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있죠? 터치바위 있나? 뭐 그럴 수 있죠. 터치바위 불편해도 잘 쓸 사람들 많아요. 물론 애플은 애플의 경우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지만 그런데 뭐 이쁘면 그냥 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불편할지 그리고 얼마나 쓸만할지 실제로는 써보고 싶어요. 내 돈 쪽은 절대 사고 싶지 않고 완전은 보고 싶은 그런 노트북이라서 발열도 얼마나 심할지 티점님은? 저는 제가 살 일은 없지만 저 프로 타블렛? 게이밍 타블렛? 아 괜히 그 스위치처럼 이제 집에 왔을 때는 꽂아서 쓰고 거의 한다는 게 재미있는 생각 없고 사실 돌아다니면서 고성능의 게임은 하진 않잖아요. 돌아다니면서 그냥 근데 괜히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느낌? 아마 내장으로는 3050 기아이라서 고사양은 못 돌려도 어느 정도 돌릴 거예요.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정방형 모니터는 생각 외로 어딘가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크리에이터들이 오히려 이제 vertical 그러니까 수직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좌우로만 늘리면 아무 짝이 쓸 데 없다는 걸 이제 듀얼 쓰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프리미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빈치 리졸브나 파이널 컷은 생각보다 듀얼 모니터 친화적이지 않아요? 음 아 그런 근데 저거엔 친화적일까? 파컷이? 저거 저거는 그냥 저거는 그냥 쓰면 돼요. 아니 근데 그 파컷은 고유의 그게 있잖아요. 고유의 그게 있는데 저 레이아웃에 대충 맞을 것 같아. 보통 영상 그 프리뷰가 오른쪽 상단에 뜨고 네.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볼까? 브라우저만 어떻게 밑으로 내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옵션이 되는지를 모르겠네. 상을 분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이건 여기다 저건 저기다 일단 저 프리미어는 저렇게 된다는 게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쓰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고 다빈치는 저기 다빈치가 아니니까 아까 제가 다빈치라고 생각했는데 다빈치가 아니고요 저 밑에 있는 것도 어디냐 블랙매직에서 파는 그게 아니에요. 아무리 그래도 좀 비싸긴 할 거예요. 콜러그레이딩 하는 저런 툴이 그래서 아무튼 크리에이터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음 책상에다 컴퓨터를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왠지 커피를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전자잉크 BMW는 그 생각도 했으면 만약에 이건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뭐 사람을 쳤다 했는데 사람 모양 그대로 이제 잉크가 낙다리나서 자국이 나든가 나도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해 네 그런 것들 생각하고 뭐 저 재갈은 의외로 쓸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어따 쓸까요?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카페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싶을 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아니면은 그런 거 있겠다. 사무실에서 전화에다가 대고 왜 성질 부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입에다가 이거 물 구하시죠?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듣지 맙시다. 우리는 듣지 맙시다. 그렇지. 그것도 있네. 그러네요.